마피아 보스 그럼 세 가지 클리어 방법을 얻게 되는 암살자 칭호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자 그럼 첫 번째 플레이를 지켜보도록 하자 우편배달부를 사살하고 옷을 빼앗아 변장한다 변장한 이유 시체를 숨기지 않으면 적들이 변장한 사실을 눈치챌 것이다 거듭해서 나타나는 화면상의 힌트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마주치는 인간 모두에게 총구를 겨누고 닥치는 대로 쏘면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총격전 말고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목표물인 마피아 보스의 방에도 정면으로 돌격한다 여기서는 어떻게든 임무를 해결했지만 앞으로 계속될 임무도 이런 식으로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보스를 해치운 이후로는 경기의 태세가 강화되므로 마주치는 대로 사격을 가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한다 그 결과 얻게 되는 칭호는 매스 모델 즉 대량 학살자이다 이렇게 플레이해서는 더 이상의 칭호를 얻을 수가 없다 이제 다음 플레이를 보도록 하자 이번에 최초로 사용하는 무기는 클로로포르물을 선택 배달부를 습격하고 배달부 복장으로 변장한다 서두르지 말고 냉정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무사히 저택 내부로 침입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뛰지 않는 것이다 경비원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오면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 지붕 위에서 경비원의 동태를 살피고 시야에서 사라지면 신속하게 행동한다 마피아 보스의 방으로 서둘러 접근한다 보스의 방 앞에서 지도를 확인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전멸하는 붉은 점은 목표물인 보스의 위치 녹색 점은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를 나타낸다 붉은 점의 움직임을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방으로 오기를 기다린다 붉은 점의 움직임을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오는 목표물의 모습을 열쇠 구멍으로 확인한다 보스를 확인하면 남은 것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천천히 접근하자 무기는 바로 교산령 줄이다 목표물을 제거하면 적에게 들키기 전에 신부가 감금된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임무 내용이 바뀌면 서둘러 대처한다 임무 내용이 바뀌면 서둘러 대처한다 적의 눈치를 채면 띄어서 탈출을 시도한다 적의 눈치를 채면 띄어서 탈출을 시도한다 이것은 익스큐션, 즉 사형집힘입니다 마지막에 적에게 발각되어 완벽한 미션 클리어에는 실패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벽한 미션 클리어 사일런트 어세신이 되기 위한 완전 공략법을 전수하겠다 먼저 최초의 무기로 교산령 줄을 선택 뒷문으로 잠입하여 적 경비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몸을 숨기고 기다린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의 배후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접근하여 신속하게 제거한다 포인트는 적의 경비원으로 변장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적의 경비원으로 변장하는 것이다 저택 내에 잠입한 후에도 오로지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저택 내에 잠입한 후에도 저택 내에 잠입한 후에도 뛰어서는 안 된다 어디서 적의 눈이 번뜩이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사다리로 올라가 지붕에서 저택 내로 잠입을 완료한 후 즉시 보수의 방문 앞에서 대기하라 지도를 보면서 보수가 공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열쇠 구멍으로 방안을 확인한다 무기는 교살용 줄 등 뒤로 천천히 접근한다 조용히 그렇다 조용히 제거하는 것이다 보수의 몸에서 여행을 열쇠를 찾아내고 침착하게 행동을 취하자 지붕으로 돌아가서 목적지인 지하로 향한다 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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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임무 내용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결코 남들 앞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 경고 메시지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저 천천히 걸어서 탈출하면 된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서 이와 같이 경기원으로 위장하여 적의 눈을 속이고 소리 없이 오로지 조용하게 목적만을 수행한다 그 결과 암살계의 최고의 칭호인 사일런트 어세신을 얻었다 이제 당신은 이 플레이를 참고로 완벽한 암살자 사일런트 어세신이 되는 것이다